금메달 이거 진짜 모르겠다 공고 다시 7306-31-1017-197 예비어낸 방일 3년 차례가 왜 불 끈대든지 그거 진짜 모르겠다 비난 비방벌이 해 볼지가 그런 것 아니고 왜 우리끼리 물어 뜯고 사우고 그래야 되나 진짜 모르겠다 저기 우리는 죄가 없어요 선발 관리 운영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근데 국민청원까지 애정으로 뿌린 응원의 결실이네 Enel은